네 안녕하세요 미니미니 채미니 채민은행장입니다. 자 오늘은 스페셜은행장님과 함께하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분이 나오실지 바로 만나 볼까요? 뮤직 큐! 안녕하세요 여기분들 루셀아피매 핫걸 허윤지입니다. 반가워요. 네 윤지인씨 반갑습니다. 오늘 루셀아피매 핫걸 윤지인씨가 온다고 해서 블링블링하게 한번 의상을 맞춰 입어봤는데 어떤가요? 괜찮나요? 너무 잘 어울리는 거 아니에요? 정말요? 윤지인씨도 나쁘진 않네요. 나쁘지 않아요?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예금주분들에게 각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진행은 처음이어서 좀 떨리지만 자신있게 잘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좋습니다. 그럼 윤지인씨와 함께하는 뮤직뱅크 라인업부터 힙하게 최최최액 해볼까요? 좋습니다. 정규 2집으로 컴백한 슈퍼레이디 아이들과 잭팟의 신호탄! 데뷔 5주년을 맞은 배너가 기다리고 있고요. 두근두근 핫데비! 새로운 혼성 유닛 A6의 무대는 물론 볼수록 빠져드는 설화씨! 청량감성 AB6! 다크매력 CIX와 절대 놓칠 수 없는 무대들! 엔믹스, 이븐, 투어스의 무대까지 쭉쭉쭉 이어지니까요. 예금주분들 모두 모두 놓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기다려! 그럼 저희는 2월 첫째 주 K차트 1위 후보를 확인해볼까요? 함께 보시죠! 2월 첫째 주 K차트 1위 후보입니다. 2분의 어글리! 투어스의 첫 만나는 계획대로 되지 않아 과연 이번 주 K차트 1위는?